주식 투자로 돈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벌어야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버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려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이외에 국내장에서 단타를 쳐서는 돈을 벌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단타로 어쩌다가 수익을 냈어도 다시 한 번에 더 큰 돈을 잃게 됩니다.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단타의 목표는 단기간에 이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사고팔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단타를 치게 되면 수수료, 많은 거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단타를 치게 되면 1년 내내 그게 쌓인 거래세 비중 엄청납니다. 증권사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매일 단타를 치면서 어쩌다가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는 결국에는 이 귀한 피 같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확률이 큽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를 치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 이 수익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주식투자는 장기적인 성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5년 전후의 기간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이 조사한 표에 의해 보면 2030 세대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란 인식과는 달리 40, 50 세대가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았고 이에 따른 손신복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표에 보면 회전률이 가장 높은 50대 그런데 수익률을 보면 가장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회전률이 가장 높을수록 그러니까 사고파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해주는 10대 이하의 학생들, 청소년들 수익, 어린이들 수익이 더 높은 것입니다. 거의 사고 팔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자체 보면 동학개미가 훨씬 빈번했습니다. 재작년 기준 2022년도 기준으로 이 회전률을 보면 동학개미가 평균 501%에 달하는 반면에 서학개미는 351% 정도 나왔습니다. 이 회전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보여주는 수치예요. 회전률이 높을수록 단타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40, 50 세대가 20, 30 세대보다 오히려 회전률이 더 높았고 반면에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무려 20여 년 전부터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가운데 단타 매매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단타를 그만큼 많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은 단타 치는 분들보다는 국내장이 아닌 미국장에서 또 개별 종목도 있지만 이데프 위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방법으로 꾸준히 주가에 관계없이 매달 꾸준히 매수하시는 그러한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현재 마이너스 나신 분들보다 플러스 수익률 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을 시키려면 국내 시장의 우물 안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처럼 세계 1등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국내 대표 주수 코스피 주수와 미국의 대표 주수들과 비교를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와 미국의 주식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 비교를 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배만 차이가 나도 당연히 수익률이 두 배나 더 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두 배가 아니라 다섯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장인 미국과 일본에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주가 상승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종목 선정을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 자주 종목을 변경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종목을 자주 변경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횟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타일로 안 하죠. 또 개별 종목도 아니고 또 자주 사고 팔고 하질 않습니다. 지금도 종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올랐다고 팔고 다시 하락하며 사겠다는 그런 생각은 투자한 원금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의 가격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할 때 수익을 얻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확인해봤죠?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루만 하게 되면 성공 확률 반반 그렇죠? 그날 사서 그날 팔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고 3년이 지나면 80% 이상 넘어가요. 10년이 되면 90%까지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를 할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미국의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보입니다. 그렇죠? 올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기로 보면 모두 우상향한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기 투자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주가 등락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식 투자는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투자는 5종목 10종목 중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종목이 1등일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꼴찌 10등일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종목이 성공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어떤 종목이 형편없는 수익률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미국에서 평생을 주유소 직원으로 백화점 청소부로 지내고 사망할 당시에 주식 투자로 100억 가까운 재산을 이뤄낸 롱월드 리드 알고 계시죠? 롱월드 리드라는 사람의 계좌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이미 상장 폐지가 돼서 휴지 조각이 된 종목도 있었어요. 100억 가까운 재산을 주식 투자로 이뤄냈는데 그 많은 종목들이 다 수익난 게 아니거든요. 다 성공적으로 뽑아낸 게 아니거든요. 상장 폐지가 돼서 휴지 조각된 종목도 있었고 형편없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큰 수익을 낸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에 가까운 재산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